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골목식당, 전통시장 살리기에 이어 이번에는 군내 병영식당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병영식당 운영 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및 레시피 개발, 조리병 취업 지원 등 군 급식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백종원은 군이랑도 인연이 있는데요. 1989년 임간에 포병장교로 복무하면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팩팩커를 통해 실제 병영식당에서 조리해보는 등 군 급식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방부와 더본코리아 양측은 우선 시범부대를 선정해 병영식당 컨설팅 시범 사업을 2월 중 시행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병영식당 개선 방안을 적용한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 혐의학을 통해 장병들이 더 나은 급식을 경험하고 조리병 경력이 전역 후 더본코리아 우선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군 급식 발전을 위해서는 조리병이 선호하는 좋은 보직이 될 필요가 있다며 군 조리병에게는 전역 후 더본코리아 우선 채용 기회를 줌으로써 군 경력을 보람되게 여기도록 협력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백종원은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와서도 집에서 먹던 밥과 비슷하게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 아들도 곧 10년 정도 후면 가서 밥 먹으며 지내게 될 곳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힘을 포태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